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6주 동안 비대면 영상예배로 가정해서 드리셨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얼굴로 보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간 기도원에 들어가다 보니까 수요예배하고 새벽기도에 영상예배로 저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 교인들 이름이 올라오고 아멘하면 이름만 봐도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동안 그렇게 삼하며 기도하셨던 대로 주제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아직도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지난주간 1월 20일은 우리나라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 동안 총 7만 3,115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고 1,28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얘기하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는 2020년 아닙니까 이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던 우리의 마음을 점령했던 감정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절망이었습니다 절망 좀 나아진다 싶으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얼마나 반복했습니까 옛날 메르스나 신종플루를 생각하며 조금만 지나면 이기겠지 조금조금 하던 것이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절망하고 또 희망을 가졌다가 또 절망하고 그게 지난 한 해였었죠 그래서 사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 세상의 분위기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장밋빛 희망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작년도의 출발은 4차 산업혁명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인공지능이나 로봇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인간이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대신해 주면서 우리 사람의 삶이 더욱 편안해지고 또 행복해지는 것 이걸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가 아내에게 큰소리 쳤습니다 내가 80살, 90살이 되어도 당신, 내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당신 데리고 다리겠다 그랬습니다 요즘엔 70세만 되어도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운전하지 말라 그래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정부에서 교통지원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말이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때가 되면 이 자율주행차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저런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일반화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80 정도 될 때쯤 되면 저게 일반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디 가겠다 입력만 해놓으면 운전대 잡지 않고도 저를 그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또 사물인터넷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이 냉장고에 각각이 센서가 달리고 그게 인터넷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냉장고에 지금 달걀이 떨어졌다 또 우유가 떨어졌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냉장고가 마트에 연락을 합니다 결제까지 합니다 그럼 마트에서 집 앞에 갖다 놔요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드론이 얼마 전에 인공지능 로봇이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인 이세돌 구단을 이긴 거 다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간 안양에 있는 기동을 갔었는데 안양시청에서 보낸 여러분 보신 것 같은 저런 재난문자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제가 남동구에 있을 때는 남동구청에서 보낸 문자를 받았는데 안양에 갔더니 제가 신고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알아서 내가 안양에 있다는 걸 알고서 그런 문자를 보내와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일부만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만큼 엄청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여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와 꿈을 갖게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작년 초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류의 장밋빛 환상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지난 1년 돌아보세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꿔놨습니까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비대면이라는 말 들어보질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비대면 가장 많이 쓴 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모일 수 있었고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디 가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집합금지명령 음식적 카페 사람들이 그렇게 북적거렸었는데 그런 모습 볼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국민일보에 코로나19 발생 1년 사람이 사라졌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몇 가지 사진들을 이렇게 실어놨더라고요 인천국제공항, 서울역 대합실, 명동거리, 서울시청학광장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1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가득 찼었는데 지금은 텅 빈 그런 모습입니다 제목 그대로 사람 산 세상인데 그 사람 산 세상에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마이너스 성장 상상도 못했었는데 지난해 모든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방했다고 했는데 마이너스 1.1%의 경제 성장률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이었습니다 쇼핑, 외식 등 외부활동 급격히 위축되면서 도소매어, 숙박, 음식점 말 그대로 줄도산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폐업한 상점들이 늘어가고 있고 실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큰 경기장에 관중이 없는 스포츠 경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점에 들어갈 때마다 체온을 측정하고 본인의 연락처를 기록하고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되고 이런 현실들 누가 꿈이나 꿨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니까 다 우울해합니다 우울해하는데 그치지 않냐고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 우울한 것을 넘어서서 분노와 암담함까지 느낍니다 절망감을 느낍니다 코라엘군 교회도 큰 어려움을 갖다 주었습니다 집회가 금지되고 대그룹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도 봉쇄되었습니다 대면을 아예 금지하니까 전도도 못합니다 당연히 부응이 아니라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전멸 수준에 이른 개척교회들 부지기수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 자녀분이 기도하셨던 것이지만 그것처럼 이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하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개척교회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개혁하려고 했더니 교회하고는 이제 계약하지 않는다 교회는 세를 주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몇 달 동안 건물도 없이 떠돌고 있다는 것 옛날 백범 김구 선생은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경찰서 열 개 세우는 것보다 더 세상을 위해서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익이 아니다 유해한 존재로 교회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절망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 여러 나라에서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졌고 우리나라도 2월부터 접종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도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를 응원하고 배려하면서 남은 1월을 보낸다면 희망의 2월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것으로 확신한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두운 터널도 이제 끝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나 역사를 통하여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에게서 기대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인하여서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이런 희망을 불안하게 만드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했다는 겁니다 나라와 각국 나라와 또 기업들이 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하려고 각종 기술을 총돈하여서 애쓰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더 강력한 변종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백신 치료제에도 소용없을 거다 완전 소멸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이런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신 접종한 나라 부러워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의 비례로 볼 때 가장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봉쇄 조치, 여기에서 저기 움직이는 것을 막는 봉쇄 조치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대요 인구의 25%가 벌써 백신 접종을 했는데 그런데도 요즘에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급증한 이유가 뭐냐 변종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방역대책본부 책임자도 어제 브리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크다 그러면서 작년 12월의 암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작년 12월이면 확진자가 천 명이 넘을 때 가장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해 준 겁니까 인간에 대해 갖는 희망 절망으로 끝날 가능성 언제나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자체가 불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같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둬야 됩니까 언제까지 절망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희망을 둬야 되는데 어디에 드냐 다른 곳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독한 교독문 10편 62편인데 거기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한나라의 군항으로 권력, 군사력, 체력 다 갖고 있었던 다윗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힘에 소망을 둘 수 없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장면으로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후 예수께서 그 사역을 이어 계속하신 장면이 하나고 또 하나는 제자들 부르신 장면입니다 14절 15절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해기하고 복음을 믿으란 것입니다 메시지 내용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14절이면 그 시점이 언제냐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잡힌 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죽음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이 헤로데이에서 참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참수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400여 년 동안 예언자들의 소리가 끊어졌었는데 다시 예언의 사역을 이어했던 사람입니다 갈 길을 몰아 절망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얼마 인기 있는 사람이었는가 한마디로 알려준 말씀이 바로 본문 앞서 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삶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기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로 모여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요즘에는 모이기 편리한 호텔이 아니면 모임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불편함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광야 불편함의 상징입니다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닙니다 식당도 없고 숙박시설도 없습니다 그런데 온 나라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 모여들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 세례 요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백성이 그 앞에 나아갈 정도로 온 백성의 기대를 받던 사람인데 자기들 저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구해줄 메시아로 기대하던 사람인데 그런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체포되더니 헤로세이에서 살해당합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이 마틴 루터 킹데이 미국에서는 공휴일입니다 이 날이 미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제가 91년 92년 2년 동안 그때 1월 달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 날을 얼마나 대단하게 여겼는지 곳곳에서 카드란 행사들이 이렇게 열린 것을 보고서 아 이게 무슨 날이길래 이렇건가 굉장히 감탄적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 친리욱의 목사님이신데 미국 내 흑인 인권운동을 이끈 분입니다 대규모 평화행진과 같은 비폭력 투쟁으로 결국 인종차별법 흑인과 백인을 차별한 법 폐지하게 만들고 흑인들의 인권을 신장하도록 만들어서 그 공로로 126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1980년 미국 의회는 그를 기르기 위해서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북경일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이 1월 셋째 주 월요일 마틴 루터 킹데이였던 것 그런데 그 마틴 루터킹이 1968년 4월 4일 평화행진 도중 백인인 제임스 얼레이에게 저격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까지 여기며 따르던 흑인들 얼마 절망했겠습니까 이제까지의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갈지 모른다 절망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 자리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무너져 버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선포하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2010년을 정점으로 한 후 감소 추세에 있지만 그래도 한국교회 그러면 세계교회가 경의의 눈으로 감탄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교회 기적적인 성장을 이뤘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적적인 성장을 이룬 배경이 어떤 것이냐 그 가운데 하나로 역설적이지만 일제 36년과 6.25 한국전쟁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6.25 전쟁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 아닙니까 그 절망적인 순간이 오히려 교회의 성장에 바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일제시대 한국교회 강단에서 가장 많이 외쳐줬던 말씀은 출애극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어지시죠 애급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신 하나님 일제 이 식민 통치에서 이민족을 해방시켜주소서 출애극의 하나님을 일제의 앞뒤로부터 해방시켜주신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일제 36년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희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희망대로 되었습니다 이민족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고 전쟁의 상처도 다시 있고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은 K-방역으로 그 우수성을 세계에 떨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싹이 터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세상에 떨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희망의 기회가 되었다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해계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계하라는 말 헬라 원어로 메타노이아 이런 말인데 방향을 바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 해계합니다 이전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이 따른 행위 그것을 가리켜서 해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해계하라 그것을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해계하라 그런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해계하라 하시고 곧이어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해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잘할게요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잘할게요 만약 해계가 이 다음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고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고 하지 말씀하셨냐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해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해계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좀 더 잘할게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잘할 수 없습니다 이게 돼야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 불완전함을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 스스로 좌지우지하려 하지 않으냐고 겸손히 하나님께만 위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자신의 무능함, 부족함, 불완전함을 절감하는 사람만이 복음을 믿을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온전한 해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해계가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런 해계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셨지 않습니까 헬로, 오늘을 보면 이 나를 따라오르는 한 말 단순히 영어로 팔로우미, 그저 따라오라 이게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컴 비하인드미 다시 말해서 내 뒤에 쫓아오라는 뜻입니다 내 뒤에 쫓아오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뒤에 쫓아오라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두 번째, 세 번째, 뒤에 것이 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에서 올 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또 야구바와 요한 형제 가족과 직업, 재산 헌신짝처럼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활로우미, 그냥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컴 비하인드미 너에게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선 안된다 그런 것들 내 뒤에 내려놓고 내가 첫 번째가 되고 그런 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해기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해기하는 사람입니까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것들 예수님 뒤로 내려놓고 예수님만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 예수님 뒤에 놓아야 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건강, 가족, 재물, 직업, 사업까지도 예수님 뒤에 놓아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절대로 안 됩니다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 예수님 뒤에 놓지 않으면 진정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영화를 보면 선택이란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이스란 말이 있고 디시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초이스란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디시전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율법을 버리고 영생을 위하여 세상을 버리고 사랑의 법을 위하여 사망의 법을 버린 것처럼 정말 귀중한 것을 얻게 하여 세상적인 것들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 다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귀중한 것을 선택하려면 그 귀중한 것을 얻게 하여 다른 것들을 버리거나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생을 선택하려면 그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썩어질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버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선택한 결단을 한 동시에 버리는 결단, 포기한 결단이 함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려면 일상적인 일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일들 그걸 다 해가면서 주의를 지킨다?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 그것은 허욕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가려면 나의 길, 세상의 길 포기해야 됩니다 선한 것을 위해선 그렇지 못한 것들 버려야만 됩니다 피난처의 작가인 코리텐 붐여사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시계포를 하고 있었는데 며칠 동안 시계를 팔지 못하가 며칠 만에 겨우 시계 하나를 팔았습니다 그걸 보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를 사면서 손님이 말합니다 먼저 시계를 산 집에서 그 고장난 시계 수리해달라고 했더니 수리해 주지 못해서 부득이 시계를 새로 사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시계 한번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더니 그 고장난 시계 쓸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다시 고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서 준 다음에 방금 팔았던 시계를 돌려받습니다 딸이 속상해서 묻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다음에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그냥 팔지? 며칠 만에 하나 판 거 아닙니까? 그때 아버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예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란다 부당한 이익이라고 한 것을 알았을 때는 그것을 포기해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림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의롭지 못하다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라고 느껴졌다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데 담대해야 됩니다 만약에 18절에 따른이란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푸르심 앞에 시몬과 안드레 18절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따른이란 말 헬라어로 보면 아켈류데인이란 말인데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같은이란 뜻을 갖고 있는 아라고 한 말 길이라고 한 뜻을 갖고 있는 켈류도스 두 개 합쳐진 것입니다 따라간다 문자적으로는 무슨 뜻이냐 같은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같은 길을 간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험하고 좁기 때문에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그 길을 걷는 사람만이 영원한 삶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걷는 길 절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희망으로 열매맺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른받은 제자들 자기 직업이와 생계수단인 금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물론 직업과 가정, 부모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라와 안드레, 야구와 요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절망한 삶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희망을 두게 하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가꾸어 갑니다 바라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 만들어 놓은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편하게 살게 만든 것처럼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까지도 뒤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를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하나님께서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절망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오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싸우니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희망 가득 찬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여 싸움라이다 아멘